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의원직 제명타드를 만지작거리던 국회 윤리특위에 출석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읍소하던 김남국 전 의원 기억나시죠? 당시에도 악어의 눈물이냐, 코인의 눈물이냐, 코인의 눈물이나 콧물이냐 이런 귀한양을 들었는데요. 그랬던 김남국 전 의원이 최근 검찰과 언론과 동료 의원들, 심지어 민주당 선배 의원들을 향해서 놈, 놈, 놈을 외치며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요. 어찌던 일인지 8월 27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